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이며 스토아 철학자로서 명상록을 저술하였다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의 양자가 되고 145년 황제의 딸 파오스티나와 결혼하였다 마르쿠스는 수학자였던 프론터를 비롯해서 여러 유명한 스승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그는 12세 때부터 철학에 깊은 흥미를 보여 유니우스 루스티쿠스의 지도 아래 스토아 철학의 입문에서 에픽테토스의 다마록을 배웠고 이 책은 그의 명상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파오스티나와 결혼해서 여러 자녀들을 두고서 대체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46년부터 피우스 황제와 공동으로 통치하였으며 140년, 145년, 161년 세 번에 걸쳐 집정관이 되었다 161년 피우스 황제가 죽은 뒤 제위에 올라 180년까지 통치하였다 162년부터 165년 사이에 파르티아가 제국의 동부지역을 침공한 것이 주된 문제였고 166년과 168년에는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전염병과 동생 베루스의 죽음으로 제국의 전선이었던 도나우 지역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중단되었다 그 결과 170년에 게르만족의 침공이 심각해져서 마르쿠스는 180년에 죽을 때까지 북부 이탈리아와 게르마니아에서 원정을 수행해야 했다 이 원정은 성공적이었고 국경 지대들은 안정되었다 175년에 이집트와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아비디우스 카시우스가 반날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다 그는 그 기회에 동방지역을 평정하고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 아테네를 방문하였다 177년 마르쿠스는 아들 코모두스를 공동황제로 선포했다 그들은 협력하여 도나우강 전쟁을 다시 시작했다 180년 마르쿠스가 코모두스를 국정의 최고 조언자로 임명하고 난 직후 군대 사령부에서 병사하였다 방문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비블리카 아카데미아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깊이 있게 오랫동안 공부하였다 역자는 언어에 타고난 수제로서 전문 번역가로 30년간 신학과 인문학 도서를 많이 번역하였다 역서로 비슬리 머리의 예수와 하나님 나라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 FF 브루스의 바울 아이 히로트의 구약성서 신학 1, 2 제임스 디지 던의 바울 신학 메튜 헨리 주석 등이 있고 라틴어 원전 번역한 책으로 칼빈 주석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등이 있다 이 책 명상록은 역자가 심혈을 기울여 그리스어 원전에서 번역하였다 제 1권 내 조부 베루스에게서는 선량하다는 것과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내 아버지에 대한 평판과 기억으로부터는 겸손함과 남자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내 어머니에게서는 신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 사람들에게 후이 베푸는 삶 잘못된 일을 실제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생각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 삶 부자들과는 거리가 먼 검소한 삶을 보았다 내 중조부 덕분에 일반 학교에 다니지 않고 훌륭한 선생님들을 집으로 모셔서 배우게 되었고 이런 일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 개인 교사에게서는 전차 경주에 나오는 녹색군과 청색군 또는 검투 경기에 나오는 큰 방패군과 작은 방패군 중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고 응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어렵고 힘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최소한의 겉만으로 만족하며 요구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스스로 하고 남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 디오그네토스에게서는 쓸데없는 일들에 힘을 쏟지 않는 것 주술사들이나 사기꾼들이 주문이나 축기 같은 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들을 믿지 않는 것 매출하기를 싸움 붙이는 놀이를 하지 않고 그 같은 일들에 열광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솔직한 말들을 막지 말고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을 보았다 내가 철학을 잘 알게 되어 처음에는 박케이오스에게서 배우고 다음으로는 탄다시스와 마르키아누스에게서 배우게 된 것 어렸을 때 대화편을 쓰게 된 것 간이 침대나 가죽 담요를 비롯해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생활양식에 속한 모든 것을 좋아하게 된 것도 디오그네토스 덕분이었다 루스티쿠스로부터는 나의 성품을 교정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교묘한 언변과 수사학을 익히는 일에 빠져서 열을 올리지 않는 것 순전히 이론적이거나 사변적인 문제들에 대한 글을 쓰지 않는 것 잘잘못을 따져 훈기하는 연설을 삼가는 것 사람들에게 급력주의자나 자선사업가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 수사학과 시학과 미사여구를 멀리하는 것 정장을 하고 집안을 산책하는 것과 같은 허황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루스티쿠스가 신우에사에서 내 어머니에게 쓴 편지처럼 편지는 담백하게 써야 한다는 것 어떤 사람들이 내게 화를 내거나 잘못한 경우에도 금방 평정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 그들이 조금이라도 돌이키고자 하는 기색을 보이기만 해도 그들과 기꺼이 화해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 책들은 피상적으로 한 번 훑어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의 깊게 정독해야 한다는 것 유창한 언변으로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주의에서 들어야 하고 성급하게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집에 있던 필사본을 빌려주어서 에픽테토스의 다마록도 알게 되었다 아폴로니오스로부터는 내면의 자유 그 어떤 것도 우연에 맡겨두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 오직 이성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다른 것들은 한 한순간이라도 돌아보지 않는 것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자녀를 잃거나 오랜 병을 앓아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한 사람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도 늘 느긋하고 여유가 있으며 온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생생한 모범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조급하게 굴지 않고 철학적인 진리들을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 녹여서 알기 쉽게 가르치면서도 자신의 그런 재능을 자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서 보았으며 비굴하게 보이지도 않고 무성의하게 보이지도 않게 친구들이 베푸는 호의를 받아들이는 법도 알게 되었다 섹스토스로부터는 인자함 가장이 잘 다스려나가는 가정의 모범적인 모습 자연과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 가식이 없는 위험과 장중함 친구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알지 못하고 말하는 자들과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는 자들에 대한 인내와 관용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어서 그와의 대화는 그 어떤 칭찬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었고 단지 그와 함께 있기만 해도 마음이 기뻤기 때문에 그를 만나서 얘기를 해본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주 깊은 존경심을 불어 일으켰다 또한 그는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원리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분노나 다른 어떤 격정의 내색을 조금이라도 내보인 적이 없었고 격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움과 동시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이 차고 넘쳐 보였으며 티를 내거나 요란스럽지 않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였고 박학다식 했으면서도 절대로 잘난체 하지는 않았다 수학자였던 알렉산드로스로부터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 무례하거나 어처구니 없거나 황당한 말을 해도 중간에 말을 잘라버리거나 핀잔을 주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이 사용한 표현 자체가 아니라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 토론해 보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재치있게 깨우쳐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 프론토로부터는 시기심이 많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폭근의 특징이라는 것 우리 가운데서 귀족의 지위에 있는 자들 중에는 인정이 없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배웠다 플라톤 학파의 철학자인 알렉산드로스로부터는 누구에게 말하거나 편지를 쓸 때 내가 너무 바쁘다라는 말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의무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카툴루스로부터는 친구가 근거 없이 질책하고 비판하더라도 무시해 버리지 않고 도리어 그 친구가 평소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 도미티우스와 아테노 도토스에 대한 기록한 글들이 보여주듯이 스승들을 아낌없이 칭송하고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형제인 세베루스로부터는 가족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정의에 대한 사랑을 보았고 그를 통해서 트라세아와 헬비디우스와 카토와 디온과 브루투스를 알게 되었으며 하나의 법률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평등과 언론의 자유를 토대로 한 정부 신민의 자유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하는 왕정에 대한 사상을 갖게 되었다 또한 그에게서 그런 사상을 늘 변함없이 일관되게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고 호의를 베푸는 것 후히 베푸는 일에 늘 열심을 보이는 것 모든 일을 낙관적으로 보고 희망을 갖는 것 친구들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것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들에게도 완전히 마음을 열고 대하는 것 친구들에게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서 쓸데없는 추측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을 보았다 마시무스에게서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것 한 번 결심을 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 병을 나를 때나 그 밖의 다른 그 어떤 나쁜 상황에서도 쾌활함을 잃지 않는 것을 보았고 온유함과 위험이 잘 조화되어 있는 성품의 모범을 보았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무런 불평 없이 해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기 입으로 말한 것들은 자기 마음 속에서 생각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고 자기가 행한 것들은 나쁜 의도가 전혀 없이 행한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 그는 어떤 일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급히 서두르거나 망설이는 법이 없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하거나 낙담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아부하지 않았으며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의심하지도 않았다 그는 너그럽고 선량했으며 기꺼이 용서했고 정직했다 그는 바른 길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른 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를 만나본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기가 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유쾌한 재치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내 양아버지에게서는 온유함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한 번 내린 판단은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것 명예를 얻고자 하는 헛된 허영심이 없는 것 일 자체에 대한 열정과 끈기 공공의 유익을 위해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 상벌을 엄격히 하는 것을 보았고 밀어붙일 때와 풀어주어야 할 때를 경험으로 알고 계신 것을 보았으며 소년들에 대한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해서 친구들에게 자기와 함께 식사하거나 여행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고 그들이 다른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들을 늘 이전처럼 대하셨다 회의가 있을 때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안건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폈고 처음에 보고를 듣고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을 생략하는 법이 없었다 친구들을 대할 때는 늘 한결같아서 친구들에 대해 실증을 느끼거나 친구들에게 푹 빠지는 일이 없었다 모든 것에서 자족했고 늘 밝았다 멀리 내다보고 아무리 작은 일도 미리 계획을 세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야단법석을 떨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치세 동안에 대중의 환호와 온갖 아부의 재가를 물렸고 국정을 돌보는 이래 밤낮으로 노심초사했으며 나라의 재정을 아끼고 지혜롭게 관리했으며 거기에 따른 불만을 기꺼이 감수했다 신들과 관련해서는 미신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백성들과 관련해서는 대중을 기쁘게 하거나 영합해서 인기를 끌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일을 순리대로 탄탄하게 해나갔으며 저속하거나 신기한 것을 따르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는 행운이 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 그에게 풍부하게 공급해준 물건들을 아무런 주저없이 사용했지만 과시하는 것이나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있을 때는 별다른 생각 없이 사용했고 없을 때는 아쉬워하지 않았다 그가 궤변이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늘어놓고 현악적인 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아부하는 말들의 귀를 막고서 자기 자신의 일과 다른 사람들의 일을 유능하게 처리할 줄 아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에 더하여 그는 참된 철학자들을 존경했지만 그렇지 않은 무료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꾸짖거나 현혹되어 끌려다니지 않았다 사교성도 있고 기지도 있었지만 지나침은 없었다 자신의 몸을 적절하게 돌보았지만 삶에 집착하거나 외모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도리어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고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의술이나 약의 도움을 받거나 외적인 처치를 해야 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수사학이나 법률이나 윤리 같은 분야들의 특별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고 기꺼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다 모든 일에서 조상들의 전통을 충실하게 따르고자 했지만 자신이 전통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과시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는 변화를 주는 것이나 오락가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곤 했다 잠시 심하게 두통을 앓아가도 인해 다시 힘을 차리고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했다 그가 비밀로 한 일들은 많지 않고 극히 적었고 아주 가끔씩 오직 국사에 대한 것만 비밀에 붙였다 국가 행사를 하거나 공공 건축물을 짓거나 하사품을 내릴 때에는 지나치지 않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했고 그런 일을 해서 얻게 될 개인적인 업적이나 명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시도 때도 없이 목욕하지 않았고 멋있는 건물을 짓는 것에 애착을 보이지 않았으며 음식이나 의복의 옷감과 색상이나 노예들의 미색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옷은 로리움에 있는 그의 시골집에서 보내온 것들이었고 그에게 필요한 다른 물건들도 대부분 라누비움에서 공급되었다 그에게 용서를 구한 투스 클룸의 징세관을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는 늘 그런 식으로 처신했다 그에게는 냉혹하거나 무자비하거나 고압적인 면이 전혀 없었다 그는 속된 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진땀나게 만드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매사가 마치 여유로운 사람이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침착하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계획한 후에 그 계획을 단호하고 일관되게 실행해 나가는 것 같았다 소크라테스는 많은 사람들이 의지가 너무 약해서 안 할 수 없고 한 번 하면 완전히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일지라도 자기는 안 할 수 있고 적당히 즐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안 할 수 있는 절제력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시무스가 병들었을 때 보여준 것과 같이 완전한 불굴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다 신들에게서 나의 좋은 조상들 좋은 부모, 좋은 누이, 좋은 스승들 좋은 권속과 친지와 친구들을 예외 없이 거의 모두 얻었다 나는 사람들을 상처받게 할 수 있는 기질을 타고 나서 여건이 조성되기만 했다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든 깊은 상처를 받게 했을 것인데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나의 그런 기질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게 한 신들의 은총 덕분이었다 내가 내 조부의 첩 옆에서 더 이상 양육받지 않게 되어서 내 청춘의 순결을 보존하고 적절한 때가 되기도 전에 성인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게 그 시기가 미루어진 것도 신들의 은총이었다 내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위에 있는 양아버지를 만난 것도 신들의 은총이었다 그는 내게서 온갖 허영심이나 교만함을 없애주었고 호위나 화려한 옷이나 횃불 들어주는 자나 조각상 같은 허래허식이 필요하지 않고 평민과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한 나라의 군주로서 전혀 위험의 손상 없이 국사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내게 아주 좋은 성품을 지닌 아우가 있어서 그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을 더욱 살펴서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면서도 나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나의 자녀들이 지능면에서나 육체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내가 만일 수사학이나 시문이나 그 밖의 다른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텐데 다행히 그런 분야에 뛰어나지 않은 것 나의 스승들은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관직을 주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찌감치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보였던 관직들에 서둘러 앉힌 것 아폴로니오스와 루스티쿠스와 막시무스를 알게 된 것도 신들의 은총이었다 자연과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올바른 의미를 자주 명료하게 나의 생각 속에서 그려볼 수 있어서 그런 삶은 신들, 곧 신들의 축복과 도움과 영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못나서 그리고 신들의 가르침을 늘 명심하고 유념하지 못해서 내가 여전히 그 이상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즉시 자연과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신들의 은총이었다 내가 내내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도 내 몸이 지금까지 잘 버텨준 것 베네딕타나 테오도토스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고 심지어 내가 나중에 정욕에 빠졌을 때도 거기에서 금방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 루스티쿠스에게 종종 화가 났지만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실 운명이었지만 적어도 말년을 나와 함께 보내게 된 것은 신들의 은총이었다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그 밖의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을 때마다 내게 그럴만한 힘이 없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내 자신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공경에 한 번도 처한 적이 없었던 것 아주 순종적이고 사랑이 많으며 사심 없는 아내를 만난 것 나의 자녀들을 위해 훌륭한 스승들을 구해줄 수 있었던 것도 신들의 은총이었다 꿈을 통해서 유익한 조언들을 듣고 특히 각혈과 현기증을 치료할 수 있는 비법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카이에타에서 내 자신이 사용하기 나름이니라는 신탁을 듣게 된 것 철학의 마음을 두었을 때 소피스트에게 빠지거나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들을 섭렵하거나 3단 논법을 풀거나 천문현상을 연구하는 데 골몰하지 않은 것도 신들의 은총이었다 이 모든 일은 신들과 행운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2000년간의 스테디셀러 그리스어 원전 완역 국내 최초로 에픽테토스의 명언집 부록으로 삽입 플라톤이 꿈꾸던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명상록은 전쟁을 수행하고 통치하는 동안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단편적으로 기록한 책으로 논증적인 글과 경구가 번갈아 나타난다 그에게 자신의 내면은 외적인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였다 따라서 명상록은 우리가 그의 요새의 광장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셈이다 그는 수토와 철학을 자기 나름대로 변형시킨 것을 근간으로 삼아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던 아주 민감한 도전들이자 인류 전체가 보편적으로 직면한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힘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의 핵심적인 신념들과 가치들을 짤막하면서도 강렬하고 흔히 힘있는 성찰을 통해 정확하게 표현을 내려고 애쓴다 그 도전들은 그에게 다가오고 있던 죽음을 어떤 식으로 맞아야 하는가 하는 것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정당해 해주는 논리를 발견하는 것 자연 세계 속에서 도덕적인 교훈을 찾아내는 것 등이었다 명상록은 오랜 세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전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 사상은 마르쿠스 자신의 것이긴 하지만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스토어 철학이고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지만 일부는 플라톤주의에 가까웠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영혼의 관점에서 성찰한 마르쿠스의 이 저작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전과 격려와 위로를 주는 영속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명상록 철학자 황제가 전쟁터에서 자신에게 쓴 일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저 박문제 역 현대지성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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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